전작 전장 나갈 때 쾌를 받아 갖고 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? 시즌 어차피 새로 열려서 사람은 꽤 있을 거에요 오시리스 작업 여기도 5분 까지 있어 이것도 약간 패지줍는 게임이라서 인벤토리 에서 가방이 여기 가방 있잖아요 가방에다가 이제 뭐 채워넣고 안전보관함이 이게 빤쓴거지 죽어도 이제 이 안전보관함에 있는 거는 안 떨어지는 일단은 첫 판은 가벼운 마음으로 배낭 용량을 작은 거를 껴 봅시다 무기 어떤 게 좋아요? AR 하나 쓰고 일단 이거 기간단점으로 가볼까? 목표 3개 포르투나 패스 이거 살까? 패스로 사면 25레벨 되는데 사는 게 좋겠지 모두 수령 보괄함이 가득 찼다고? 너무 많이 받았나? 일단 가보자 아 이게 신규 맵이지? 타리스 아일랜드라고 이번 시즌2에서 새로 생긴 신규 맵 이번작에 그래도 나아진 점이 시즌2에서 보상 시스템이 좀 좋아졌다고 하던데 뭐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는 핵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 핵 유저한테 죽었을 때 그 죽으면 이제 아이템 떨구잖아요? 그런 떨군 거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있나봐 기능이 개선된 거지 그래서 플레이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끼리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매칭을 묶어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나고 신규 기본적으로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무료 말고 여기 49불짜리인가 그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 그거를 산거에요 뭐 19불짜리 뭐 39불짜리 49불짜리 패키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이게 전체 맵이죠 아 사람 이게 실시간으로 사람이 떨어져요? 어 이게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그걸 좀 다루네 시스템이 그냥 방을 열어 저게 지금 떨어진 건가? 아니면 아 저건 탈출한거 수송선 타고 탈출한거 저거 튜토리얼 할 때 보니까 여기서 불러가지고 탈출하더라고 아 무서워 그래도 어쨌든 pvp가 되는 게임이니까 첫번째 맵은 pvp가 되는거에요? 아니면 뭐 어떤거야? 튜토리얼만 해봐가지고 아씨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시작하자마자 100일 데미지 줬는데 왜 안죽었어? 사살댐 사살함이라고 떴는데? 나도 죽이고 걔도 죽은거야? 아니면 그냥 나만 죽은거야? 같이 죽은거 같은데? ufo 349 슈트로 본인과 안전보관함을 보호할 수 있지만 다른건 모두 일치 여기다 넣으면은 죽어도 안떨고는 거기에요 이번에는 그냥 재료만 구해오는걸로 아 재료 진짜 짱나네 업그레이드하는게 너무 힘들어 이거 뭐야 기관단총이 아니네? 흐흐흐흐 와 반동 개그지 자 호수에 좀 있나요? 석호에 제일 많다고 하던데 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에 항상 사람이 많더라구 어쨌든 그쪽으로 가야된다 이씨 야 어디가 어? 경화금속 이거잖아 필요한거 먹었어 제로 시스템 CPU 제로 시스템 CPU CPU는 왠지 비쌀거 같네요 CPU는 왠지 비쌀거 같네요 와 하나 들어간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무게가 4라 반스에 5개 들어가거든 밴스의 5개 들어가거든 딱 한개 들어가네 이씨 말도 안 돼 진짜 금속 주세요 금속 북부 업링크 여기 들렀다 가자 여기까지 사람이 있겠어 설마 족소리 아니야? 어 저쪽에서 총질한다 여기 경화 하나만 더 하나만 더고 하면 돼 경화 식물은 나중에 하고 경화 금속 하나만 식물은 안 돼 식물은 안 돼 식물은 안 돼 쓰레기통? 쓰레기통 안보이던데 아 나 이거 부창고를 안 붙이고 왔구나 초경량 개머리판 무게 2 그냥 가자 여기서 또 시간 지체하다가 백신연구소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이쪽으로 가야되네 드릴 추락 현장 여기에도 뭐 있으려나? 금속 합금 쓰레기통 보인다 볼베어링 어 김장독 아 저놈 있네 저거 아씨 저거 무서운데 저거 튀어 튀어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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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마 나 이제 탈출하면 돼 탈출하려면은 아 다시 돌아가야 돼 이씨 뭐야 이거 왔던 길로 돌아가야 돼 아 사람만 안만나길 인맵만 업그레이드하게 해주세요 제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어 운석 떨어진다 아 하필이면 내가 가는 길이냐 또 애들 몰려들게 바로 앞에 떨어졌어 내 바로 앞에 어떻게 그냥 가 아니면 그냥 한번 캐고가 바로 앞인데 아씨 고민돼 하필이면 pad이네 enin Dana 사 하필 운석떨어진 데가 내가 가는 길이야 아... 탈출하자, 탈출하자 지금 많이 주웠다 탈출하자 어, 뒤에 소리 하... 탈출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